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부터 봐주겠지. 촬영이 됐다고. 저 희진이, 여기! 여기도 와주세요! 네, 저희도 와주세요! 여기도 와주세요! 여기가 여기! 어떡했지? 빨리 달랐어. 많이 왔으신 것 같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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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벼리님 최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앵콜 척 다 이렇게 썼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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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볼라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전이 좀 바뀔 거예요. 소금을 한 단체가 이건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 보다 진짜 오늘 소리 맞게 딸기 2시간 이내에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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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쑥둥이 가리는데? 최고! 갑자기 너무 귀엽다 오 미치겠다 대박 대박 이쪽도 봐달래요 이쪽도 봐주세요 혜진님 여기도 봐달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다 웃어주세요 호린님 웃어주세요 이별이 잘생겼다 이별이 잘생겼다 이별이 잘생겼다 이별이 잘생겼다 선빈보다 이별이 오늘 너무 멋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혜진이 사랑해요 혜진이 사랑해요 저희 대표님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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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